안녕하세요. YGU 영산대학교의 가장 전망있는 전공, 베트남 지역전공입니다. 베트남 지역전공은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베트남 지역사정에 밝은 베트남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베트남 지역전공은 인도네시아 지역전공, 인도 지역전공, 세계전공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학포로서 YGU 해운대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 3대 투자국으로 현재 삼성, LG, 롯데, SK 등 5,500여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매년 수많은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해외지업 한국 청년들의 평균 초임 연봉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베트남 지역전공에서는 베트남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베트남 유학생들과 1대1 언어 교환을 하고 베트남 원어민 교수와 그룹 스터디를 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호치민, 단항에 있는 자매대학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베트남 배낭여행과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학하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어 말하기 대회, 한베 대학생 교류행사, 한베 다모나 행사 등 여러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 베트남 친구들을 사귀고 베트남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해 베트남 진출 기업 또는 국내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학년 때부터는 취업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입사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4학년 재학 중 조기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LG, 포스코, 금호건설, 화승그룹, 코트라 같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베트남 지사로 취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세계로 비상하는 베트남과 함께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YGU 영산대학교 베트남 지역 전공에서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